다른 멤버들이 수영이 꼴 후에 계실 때는 언제야? 수영이 춤 칠 때 쪼가 있어. 쪼? 근데 단체 안무 때는 그런 쪼는 좀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매력 벗어내려고 머리를 자꾸 막 이렇게 쳐. 원래 안무가 그냥 허리만 이렇게 돌리는 건데 막 모두가 그래. 아니, 이것도 이 정도인데? 머리가 찰랑거리는 정도. 사실 우리도 다 쪼 내려고 낼 수 있어. 근데 참는 거거든. 단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. 혼자 막 허리를 이렇게 까서. 넘어가기까지 해야 돼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니라. 약간 이렇게. 얼굴이 이렇게 해서. 나 안 되겠다. 숱도 안 돼. 숱도 안 돼.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머리가 많이 움직여. 숱이 정말 많아가지고. 희미물이 있는 게 있네. 내가 센터에 오는 그 안무는. 내가 센터에 오는 그 안무는. 내가 센터에 오는. 우리 둘이 가운데다. 내가 앞에 있잖아. 내가 앞에 있잖아. 내 파티야 거기. 내 파티니까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원래는 이렇게 추는 안무였어. 근데 이게 별로 안 신난다고 신나게 하라는 거야. 아니 근데. 얼굴을 돌리라고 했어. 머리를 써야지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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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 열받는다. 이렇게. 아름다워 열받는다. 아름다워 열받는다. 그 뒤에서 모였어.